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 해열제 없이 열감기 치료하기 편입니다. 즉 어린이 열감기를 해열제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거에요. 이 앞선 내용은 항이스타민제의 부작용과 감기라는 주제 그리고 두번째 초기 감기 집에서 치료하기 라는 두개의 영상에 의한 세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썼던 칼럼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다시 특별한 감기 치료법이라고 검색을 넣으시고 검색을 넣으면 네 편의 칼럼이 나오죠. 앞에 1,2,3은 연달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주제인 열감기 치료법을 들어오는게 제일 좋으실거에요. 마지막 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4편 열감기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칼럼은 자폐증을 호전시키는 특별한 감기 치료법이라고 써있지만 실은 자폐나 뿐만 아니라 ADHD 특히 그 다음에 어린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갖다 말씀을 드렸구요. 오늘 주제가 된건 해열제에요. 이제 부모님들인 열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집에 해열제를 갖다 한두종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계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브루펜시럽 두가지 계통을 갖고 있어요. 두가지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 중에 해열제를 썼는데 해열이 안되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차사용을 권유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타이레놀 갖고 안되니까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브루펜시럽을 먹여라. 브루펜시럽 먹고 또 해열이 안되면 3시간 뒤에 타이레놀을 먹여라. 이렇게 두개를 교대교대로 먹이는 교차사용법을 하면 해열을 쓰셔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권유하시기도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타이레놀과 브루펜시럽 두가지 다 사용하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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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해열제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심해서 유럽에서는 서방형은 판매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매년 타이레놀에서 유발되는 간손상 약물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구요. 브루펜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보다는 좀 약하지만 위장손상도 주구요. 간손상도 있는 걸로 주고 크게는 또 알러지 유발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요.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 2편에서 얘기했는데 발열 과정 자체를 차단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의 뇌가 면역활동이 증진될 기회도 아예 차단시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린이 뇌가 감기를 맞이해서 되게 오랜만에 왕성한 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찬스 자체를 갖다가 아예 차단시켜버린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건강하게 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부모님들이 그냥 능동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해열제 썼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려면 만약에 감기 치료 효과가 있다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치료 효과가 크다면. 그런데 문제는 해열제는 감기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그냥 기계적으로 열만 없을 뿐이죠. 대략 3시간 정도의 열이 없어진 거예요. 3시간 정도.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3시간 지나면 또 열이 올라요. 또 열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열제를 한 번만에 사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열감기에서는. 한 번 먹고 해열이 됐는데 좀 이따 몇 시간 후에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반복해서 해열제를 반복 사용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치료 효과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열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열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장점은 뭐냐. 열을 일시적으로 없어서 아이의 고통을 줄이는 게 최대 목표예요. 아이의 고통을 줄이고 그걸 지켜보고는 부모의 괴로움도 줄이는 거죠. 고통을 줄이는 것. 통증을 줄이는 것. 그리고 부모의 괴로움을 줄이는 것. 이게 해열제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목표예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견제에서 오면 이게 아무런 의학적인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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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한테는 필요하죠.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기 어려웁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 없이 해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해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감기 특히나 열감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열감기 컨트롤 방법에서는 앞선 강의 칼럼에서는 세 번째 칼럼이고요. 강의에서는 초기 감기 대응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갈근탕 조제법. 가정 내에서 팥뿌리하고 도라지하고 생강을 혼합한 갈근탕 제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갈근탕 제조된 갈근탕을 이용해서 초기 감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열감기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열감기에도 대응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초기 사용법을 다시 한번 숙지해 봅시다. 감기가 올랑말랑할 때 갈근탕을 놨다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먹이면 대체로 감기가 오다 말고 넘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초기 시점을 갖다 상실하면 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 갈근탕이 또 회열 진통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사용하면 브루펜이나 타이네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해열 진통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팁은 초기에 열이 나기 시작할 때 해열제로 갈근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은 3시간에 한 번씩 반복 복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이 나기 시작해요. 갈근탕을 먹여요. 그러고 나서 3시간 정도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열이 됩니다. 갈근탕을 먹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해열이 돼요. 열이 떨어지고 나서 2, 3시간 있다가 경과를 봐요. 열이 안 오른다면 초기에 대응이 잘했으면 열이 안 오른 채 넘어가는 게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재차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3시간 만에 또 갈근탕을 또 먹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후에 계산 없이 3시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갈근탕을 갖다가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쓰듯이 해열제로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첫 번째엔 해열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열이 오를 때 전보다 약한 열로 오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3시간에 한 번씩 갈근탕을 먹이면서 점점점점 열이 떨어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통증도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는 거고요. 그러므로 브루펜이나 타이레놀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해열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36시간이라는 시간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거는 두 번째 칼럼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열이 날 때 갈근탕을 이렇게 3시간에 한 번씩 먹이는데 24시간이 넘어도 해열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의사한테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의사한테 다른 초기 감기가 아니라 중기 감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4시간만 넘어도 한의사나 아니면 담당 주치의하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진료를 봐서 염증을 진정시키는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6시간까지 꼭 기억을 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갈근탕을 사용하면서 해열을 계속 시키는데 36시간이 넘어도 더 다시 열이 오른다. 이때는 중이염이나 폐렴이나 기관지염이나 아니면 급성충농증 등 다양한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초기 감기 시기를 넘은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바로 주치의와 상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3시간에 한 번씩 타이로에놀이나 브루펜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갈근탕을 해열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이 36시간 내에 해열이 안되는 경우는 글쎄요. 제 경험이면 1년에 한두 번이 될까 말까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도 중기 감기약을 사용하면서 다른 항생제나 해열 없이 해열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정 내에서는 36시간이 넘어가면 바로 전문적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자 오늘 강의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